퇴근 시간 혁신도시 한 이전기관 강당에 직원과 시민이 모여듭니다. 혁신도시 조성을 기념하고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에 이어 시작된 각 기관장의 축사는 예정된 시간 두 배를 훌쩍 넘겨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에서 이전기관 직원들이 실제 참여한 것은 5개 팀 장기자랑이 전부. 나머지는 초청 가수의 공연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행사 참석자는 700여 명. 일부 이전기관은 행사 참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참여를 독려했지만 객석에는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이나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고민 없이 공연을 제외한 새로운 것 없는 콘텐츠에 이전기관 직원의 참석도 높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의 날이라는 것과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았을 텐데 단순한 그냥 가수들 부를 공연이었잖아요.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8천만 원. 진주시는 내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